여기 텍스트북 131페이지 보면 넘버원은 아쏘던인데 이거는 다 과거 회상이에요 회상은 리콜렉션 옛날 생각할 때 아쏘던 아쏘던 플러스 나운 그때 갔던 곳 먹었던 음식 마셨던 커피 옛날에 제가 마셨어요 옛날 생각할 때 아쏘던 그냥 던도 있어요 던 던 나운 여기는 프레젠트엔 가던 곳 먹던 음식 마시던 커피 그런데 아쏘던 하고 저 던 하나는 달라요 아쏘던은 파스텐이고 이거는 옛날에 한 번 원타임 한 번 아니면 스페셜 타임 특별한 시간 옛날에 특별한 시간 아니면 only one time 할 때는 아쏘던 자주 자주 자주는 오픈이죠 many times 하면 던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오늘 공부할 거예요 아쏘던 하고 던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먹었던 음식이 맛있었어요 할 때 먹었던 음식 하면은 그때 한 번 원타임 한 번 먹었어요 아니면 스페셜 플레이스에서 스페셜 타임에 먹었어요 그때 이포에서 먹었던 음식 조호에서 먹었던 음식 아주 스페셜한 음식이고 그냥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먹었던 음식 아주 많이 먹었어요 자주 먹었어요 할 때는 먹었던 음식은 자파이테오예요 먹던 음식 그래서 아쏘던 하고 던 그레마 넘버 원 투 그레마 넘버 쓰리는 고 나서 고 나서는 어제 식사하고 나서 영화 봤어요 고 나서도 있고 은 다음에 은 후에 다 같아요 same 키씨는 영화 보고 나서 뭐 했어요 영화 보고 나서 이 음식 먹었어요 이 음식? 이 음식이 뭐예요? 일본 음식 먹었어요 영화 보고 나서 일본 음식 먹었어요 은 다음에 하면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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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다음에 일본 음식 일본 음식 먹었어요 은 후에 영화 본 후에 일본 음식 먹었어요 이거는 다 같아요 same 다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영화 봤어요 영화 보고 나서 일본 음식 먹었어요 히데이 씨는 오늘 공부하고 나서 뭐 할 거예요? 일해요 일했어요 파스테는 못해요 이거는 항상 퓨처 텐 일해요 공부하고 나서 일해요 텐 공부하고 나서 애프터 스터디 일해요 일할 거예요 네 괜찮아요 공부하고 나서 일할 거예요 일했어요 일했어요 도 괜찮은데 이거는 오늘이 아니고 오늘 낮에 아니면 어제 yesterday 공부하고 나서 일했어요 는 걘 지금 스터디는 아니고 네 리타 씨는 오늘 투데이 지금 공부하고 나서 뭐 할 거예요? 공부하고 나서 빨래해요 공부하고 나서 빨래해요 밤에 빨래를 해요 해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공부하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빨래해요 맞아요? 네 네 공부하고 나서 빨래해요 키 씨는 오늘 공부하고 나서 뭐 해요? 오늘 공부하고 나서 뭐 해요? 잘해요 자요 공부하고 나서 자요 슬립 네 그래서 그 나서 그래머가 세게 아서던 하굿던 고나서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책 프론 스테이션 한번 들어볼게요 발음 칠과 발음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볼일 볼일 How do it? 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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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일이 있어요 볼일 하면 할일 하고 같아요 할일 볼일 Work to do 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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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프론 스테이션은 할일 할일 할일이 많아요 Work to do? 응 Work to do 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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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다 플러스 일 할일 할일 하고 그리고 프레젠텐 지금 해요 플라스 일 하우트 컴바인 지금 지금 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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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플라스 일은 하는 일 하는 일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 파센 어제 어제 했어요 플라스 일 했 아 네 한 일 맞아요 킷 한 일 어제 한 일 내일 할 거예요 내일 할 일 할 일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할 거예요 하면 할 일 는 하면 프레젠텐 은 파스텐 을 할 일 할 일이 많아요 아니면 할 일 할 일이 많아요 언더스텐 언더스텐 네 두 번째는 어떻게 읽을까요 서울스테이션 서울역 좋아요 서울역 이라고요 서울역 세 번째는 스물여덟 스물여덟 근데 이걸 빨리 읽으면 스물여덟 이라고요 스물여덟 그냥 스물여덟 해도 되고 스물여덟 서울역 할 일이 많아요 볼일 네 그래서 이렇게 뉴그래머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vocabularity 를 보면 학생 시절 추억 학생 시절 학생 시절 시절을 뭐 타임 시절 하면 타임 학생 학생 타임 때 추억 하면 굿 메모리 학생 때 굿 메모리 휘다 휘다이가 메시지 보냈네요 비행기가 취소됐어요 루앙마운틴 볼케이노 때문에 네.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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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처 룸 하면. 강의실. 아니 강의장. 아니요. 강의실이라고요. 강의실. 학교. 아이고. SPEAKER 1. 학교. 교실. 교실. 학교. 교실. 교실. 클래스룸은 교실, 렉처룸은 강의실, 성적, 아카데미 그레이트, 그래서 에 플러스, 비 플러스, 이게 수쿨 그레이트가 성적이에요. 성적이 좋아요, 성적이 좋아요, 성적이 좋아요, 성적이 좋아요, 성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빠요도 겐, 성적이 나빠요. 성적이 안 좋아요, 성적이 좋아요, 성적. 비 플러스 하면 성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성적이 좋아요, 성적을 잘 봤다, 잘 봤다 하면 이건 성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잘 봤다, 성적이 좋아요, 성적을 잘 받았어요, 성적이 안 좋으면 성적을 못 받았어요, 잘 못 받았어요라고 하죠. 명효의 배송이라고 하죠? 수료하다 complete complete 뭐 finish 보통 finish course 수료하다 그래서 한국어 이 클래스를 finish 수료하다 수료해요 입학하다 enter enter 그래서 이거는 입학하면 학교에 들어가요 enter 대학교에 입학해요 대학교에 들어가요 입학하다 학교에 들어가요 enroll 그렇죠 입학식 하면 세리머니 세리머니 입학식 그래서 새 학생들이 학교에 처음 스타트해요 입학식 와 elementary school 입학식 입학 하면 학교에 들어가요 입학하다 입학 입학 그리고 졸업장 졸업은 graduate 졸업 졸업장은 보통 certification이에요 graduate certification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장을 주죠 졸업장 캠퍼스는 뭐 캠퍼스 대학교 캠퍼스 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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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학번은 언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학교에 들어갔어요 하면 몇 학번이에요 학번 이천 이수사 이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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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갈수요 하면 이사학번 올해 이사학번 이라고요 내년에 들어가요 하면 이십사 이오학번 그래서 이거는 이여에요 학번 이사학번 선배는 이삼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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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너무 길어요 이삼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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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학교에서 사람을 만나요 스쿨동아리에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몇 학번이에요 저는 이삼학번이에요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삼학번이에요 이렇게 빨리빨리 할 때 이삼학번 이삼학번 지금 학번은 이삼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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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관심이 있어요 이삼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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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관심이 있어요? 책에 관심이 있어요? 네 특히 무슨 책 관심이 있어요? 이슬람이 북 이슬람이 북 관심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책, 운동, 헬스 하면 네, 운동과 힘대로 지금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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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패션, 드라마, 영화, 여행, 음악, 휴지, 많이 있죠 요즘 요즘 무슨 관심이 있어요? 요리, cooking 요즘 한국 드라마 하고 음악, K-pop 음악, K-pop 17 보니 Budget 보니 Очень 보니 더 보니 더 보니 더 보니는 벤스 네 네? 친 드라마 세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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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예요? 전제 없고 돼요 전제 없고 돼요 네 무슨 드라마지? My life is a 21 year old 제목을 잘 모르겠네 뉴드라마예요? 네 김해윤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네이버에서 드라마 드라마 아 선제 없고 트여 아 트여 네 점컴 드라마 이 발음을 잘 못 들어서 아 선제 없고 선제 없고 트여 트여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Do you know what it means? 아 비기백 선제는 아마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네 사람 아 사람 남자 남자 이름 남자예요? 아 남자 이름 남자를 없고 트여 트여는 런어웨이예요 트여 네 재미있는 이거네요 선제 없고 트여 네 누구 나와요? 나도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이건 뭐 하이틴 드라마처럼 보이고 오케이 그래서 본 적 없고 트여 네 드라마에 관심이 있어요 키씨는 요즘 어디 관심이 있어요? 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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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 제과류 배스트리 요리 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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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과는 그 뭐 메이킹 쿠키 뭐 네 맞아요 그 쿠키가 제과고 제과 브레드는 제빵이라고 해요 제빵 제빵 빵을 만들어요 하면 제빵 쿠키를 만들어요 쿠키가 과자가 쿠키에요 과자 그래서 제과 요리에 관심이 있어요 요즘 그러면 집에서 이거를 만들어요? 아 네 집에서 만들어요 와 대단해요 네 그래서 관심 인터넷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떡볶이 떡볶이는 떡볶이 떡볶이죠 떡볶이 이게 이제 보통 길거리 음식 스트리트 아주 유명한 음식에 떡볶이 있고 뭐 김밥 우동 만두 만두는 뭐에요? 만두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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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길거리 음식 문구류 스테셔너리 문구는 스테셔너리 문구는 스테셔너리가 문구고 류 류 류는 뭐 카인드 타입이 류에요 류 종류 종류 카인드 타입 문구류는 문구 카인드 스테셔너리 문구류가 뭐가 있어요? 문구류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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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슬 를럴 자 를럴 를럴 지우개 지우개 뭐예요? 이레이저 이레이저 지우개 문구류 한번 여러분 필통 필통이 뭐예요? 필 필통 펜슬케이스 펜슬케이스 필통 필통 안에 보면 볼펜, 연필 자, 지우개 많이 있죠 이게 다 포탈 문구류라고요 문구류 미용실 헤셀룬 헤셀룬 미용실 방청객 오디언스 멤버 오디언스 멤버 그래서 그 TV쇼를 보면 뭐 버라이티 쇼 TV쇼 여기에 사회자가 있어요 사회자 사회자는 호스트 MC가 사회자예요 사회자가 있고 한국의 유명한 사회자 유재석 강호동 사회자 MC 게스트는 그냥 게스트는 손님이에요 손님 손님 손님은 뭐 커스터머 손님 비지털 다 손님 그래서 사회자 손님 방청객은 박수 치는 사람들 사회자라고도 하고 진행자라고도 해요 진행자 진행자 타회자 세이민 시절 아까 여기 시절 나왔죠 시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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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이에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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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학생 시절 아니면 회사원 시절 무슨 시절 유행 패션 유행은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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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즘 패션도 유행이고 노래도 유행이고 옛날에는 막 랩이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조용한 노래가 말라드가 유행이에요 댄스 음악이 유행이에요 패션도 블루진이 유행이에요 코트가 유행이에요 유행이 계속 체인지 바뀌죠 유행 유행하다 주제 토픽 토픽 서프젝 템 주제 이야기 주제 쇼 프로그램 주제 그래서 강의 렉쳐 강의 성적 수술 그레이드 아카데믹 그레이드 성적 수료 하다 피니쉬 코스 입학 하다 하는 학교에 들어가요 입학 하다 졸업장 그레드 서피게이 졸업장 디플로마 캠퍼스 학번 학번은 스쿨 엔트런스 학번 학번 그런데 이것은 24 학번 그냥 24 학번 25 학번 이렇게 관심 인터넷 떡볶이 떡볶이 문구류 스테셔너리 타입 미용실 헤어살롱 미용사 하면 미용사 헤어드레서 헤어드레서 미용사 미용실은 헤어살롱 미용실 방청객 오디언스 방청객 시절 타임 타임 피리엇 유행 트렌드 주제 subject topic 템 주제 지사장 브랜치 매니저 브랜치 매니저 지사장 말레이시아 지사장 어디 지사장 브랜치 매니저 출연자 cast 멤버 cast 멤버 트위드 트위드 소원 손님 게스트 멤버 손님 출연자 하고 보통 게스트라고 하고 출연자라고 해요 출연자 손님 진행하다 진행하다 프로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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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다 그래서 아까 MC가 진행자 라고 했죠 진행하는 사람 진행자 국제 대학원 국제 공항 strategy 대학원은 레드웨이 스쿨, 국제, 대학원,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 국제, something, 꿈을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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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이루다. 이 드림은 이제 저거죠. 저는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아니면 become, 되고 싶어요. 이게 꿈이고 그 꿈을 리얼라이즈 하면 꿈을 이루다. 한국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그 드림 컴 트루예요. 드림 컴 트루. 꿈은 이루어진다. 드림 컴 트루. 옛날에 한국에서 월드컵을 했어요. 월드컵. 2002년 월드컵. 그때 월드컵이 뭐예요? 월드컵. 축구. 축구. 피파 월드컵이죠. 피파 월드컵. 피파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은 어디에서 했어요? 혹시 아세요? 서울. 한국에서 했어요. 서울, 부산, 제주 이렇게 다 했는데 이때 한국이 세미파이널에 갔어요. 세미파이널. 그런데 세미파이널 캐치프라이즈가 드림 컴 트루.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스테디움에 팬들이 여기 텍스트를 썼죠. 이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이게 드림 컴 트루. 이게 세미파이널? 아마 세미파이널인가? 했던 그 경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플랜카드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꿈, 드림. 방송 아카데미. 방송, 브로드케스팅 아카데미. 방송은 브로드케스팅이죠. 방송. 볼일이 있다. 볼일이 있어요. 볼일이 있다. 볼일이 있어요. 볼일이 있어요. 해외 연수. 해외는 5월 6일. 트레이닝. 트레이닝. 보통 트레이닝. 아니면 스터디. 해외 연수라고 해요. 해외 연수. 학생은 보통 학생은 해외 유학을 가요. 그리고 회사원들이 보통 해외 연수를 가요. 회사원.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배워요. 해외 연수. 맞긴 한데 맞긴 한데 맞긴 한데 맞긴 한데 맞긴 한데 맞긴 한데 이게 얼마 만이에요? How long has it been? How long has it been? 이게 얼마 만이에요? Long time not see 하면 오랜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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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사람을 만날 때 와 이게 얼마 만이에요? How long has it been? 오랜만이에요 long time not see 너희 You guys You guys 맞아요 너희 대모 뭐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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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먼트하고 싸워요. 이게 데모죠. 보통. 이런 거. 데모. 옛날에는 한국에서 데모를 아주 아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해요. 지금도. Every weekend, 주말마다 광화문 같은 데 가면 데모를 많이 해요. 데모. 데모 많이 하고. 특히 촛불 시위가 아주 유명했는데 촛불. 촛불은 이거 뭐죠? 이 캔들. 촛불이 캔들이고 캔들. 이 캔들 데모스트레이션.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이게 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아주 많이 있죠. 이게 다 사람이에요. 윗 캔들. 캔들 들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시청. 서울시티홀이고. 이 사람들이 뭘 원해요? 원 투 왓? 뭘 원해요? 모르죠? 미스 코리아도 있네요. 미스 코리아도 있네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체인지 프레지던트. 체인지 프레지던트. 체인지 프레지던트. 프레지던트를 바꿔요. 네. 그래서 체인지. 그 프레지던트가 코리아 워먼 프레지던트였는데 그때 이때 사람들이 데모스트레이션을 많이 해서 나중에 대통령을 체인지. 바꿨어요. 그 대통령이 박근혜의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그래서 베리베리 스트롱. 아주 스트롱. 네. 아주 스트롱. 아주 스트롱. 네. 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이게 데모 데모. 데모스트레이션. 네.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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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와인이에요. 라이스 와인. 코리아인 라이스 와인. 막걸리. 막걸리는 술이죠? 술. 술. 알콜, 리컬. 술. 술. 한국 술 뭐 있어요? 술? 무슨 술 알아요? 아, 비어. 비어는? 아, 네. 술? 비어. 술? 비어.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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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코리아인 그린버틀 있죠? 아. 그건 뭐예요?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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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포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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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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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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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주죠? 와인. 그래프. 알코올. 포도주. 그리고 막걸리. 막걸리는 라이스 와인인데. 이 중에서 제일 쌓여. 뭐가 제일 쉽? 쌓여? 어. 여주. 막걸리. 쌓여? 어. 막걸리가. 맞아요. 막걸리가 제일 쌓여. 칫. 막걸리가 싸고. 어. 뭐. 맥주. 소주. 막걸리가 싸고. 포도주가 비싸고. 맥주가 비싸요. 소주는 싸고. 어. 아. 그거 막걸리에요. 맞아요. 어. 막걸리. 무슨 막걸리에요? 이름이 뭐에요? 어. 몰라요. 몰라요. 이십맨게. 이십맨게. 아. 국순당이네. 국순당. 네. 어. 국순당이 아주 아주 유명한 막걸리 브랜드에요. 네. 네. 국순당. 막걸리. 임신맨게. 임신맨게. 어. 여기 뭐. 국순당. 국순당. 막걸리는 요즘에 뭐. 종류가 아주 아주 많아요. 네. 스프라이트 막걸리도 있어요. 스프라이트 막걸리. 어. 아이스크림 막걸리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막걸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막걸리. 이렇게 막걸리 아이스크림. 어. 왜 만든지 모르겠는데. 막걸리 쉐이크도 있고. 요즘에 뭐. 아주 아주 종류가 많아요. 이건 이 아이스크림. 아주 유명한 아이스크림인데. 이 아이스크림으로 막걸리를 만들었어요. 음. 달고나 쉐이크 막걸리도 있네요. 아. 시원한 막걸리가 많이네. 네. 그래서 애니웨이 막걸리는 라이스 와인이에요. 그래서 지사장은 브랜치 매니저. 출연자, 커스터머, 게스트. 진행하다. 뭐 프로세스, 프로그레스. 국제대학원 인터내셔널 그래디스쿨. 꿈을 이루다. 리얼라이 드림. 볼일이 있다. I have work to do. 해외연수, overseas training. 해외연수. 맞긴 한데. 이게 얼마만이예요? How long has it been? 너희, you, you guys. 데몬스트레이션, 데모. 앤. 앤.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는 근데 많이 먹으면 다음날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머리가 정말 머리가 많이 아파요. 앤. 돌아다니다.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 돌아는 보통 리턴백이 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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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는 go and back. 그래서 이게 행어라운드. 행어라운드 하면 돌아다니다. 저는 주말에 어디를 많이 갈까요? 주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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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주말에. 아. 베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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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녀요. 베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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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지 않고, long hair, 머리를 기르다, 길러요. 프레젠트는 길러요. 머리를 자르다 하면? 자르다. 자르다는 컷, 길러요. 사회 문제. 사회는 소셜, 문제는? 소셜 이슈? 사회 문제. 요즘에 사회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빅 이슈? 사회 문제. 한국의 사회 문제를 볼까요? 한국의 사회 문제는 넘버원은 베이비가 없어요. 노 베이비. 사회 문제. 요즘에 사람들이 결혼을 안해요. 노 메리, 노 베이비.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음식 문제, 건강, 에듀케이션. 선생님, 이거는 내 마스터. 사회 문제. 사회 문제. 지금 뭐 보냈어요?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 디그리. 아. 전공? 요 메이저? 네. 지금. 아. 사회 문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사회문제를 많이 알아요? 휘다야씨. 네. 그러면 요즘 사회 문제가 뭐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 있어요? 빅 프로블럼. 아. 프로블럼. 프로블리. 아. 프로블리.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 교육. 프로블리에는 부동산이네요. 부동산. 부동산. 교육. 어. 또 뭐. 돈. 머니. 맞아요. 돈 문제도 있고. 물가. 물가는 이. 프라이스. 뭐야. 어. 에버리지 프라이스. 물가가 계속 올라요. 물가가 비싸요. 네. 뭐. 많이 많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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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이론만. 환경. 플라스틱. 뭐 이런거. 아.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커피숍에 가면. 스트로우. 스트로우가. 이 페이퍼 스트로우에요. 종이 빨대에서. 페이퍼 스트로우. 말레이시아도 그래요? 음. 말레이시아. 아. 페이퍼 스트로우 아니에요. 아. 밥 스트로우? 밥. 스트로우? 라이스 스트로우. 라이스 스트로우? 네. 요즘 한국은 이 페이퍼 스트로우인데 페이퍼. 그런데 이거는 너무너무 안좋아요. 커피가 맛이 없어요. 네. 너무너무 안좋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스타벅스에서도 다 페이퍼 스트로우에요 요즘에. 맥도날드도 페이퍼 스트로우고. 아. 너무너무 싫어요. BUT. 뭐. 환경. 인바르먼트. 환경 때문에. 이런 페이퍼 스트로우를 많이 쓰죠. 오케이. 사회문제. 그렇죠. Isn't it? Right. Isn't it? Right. Right. 결론이 뭐에요? 결론하면. Conclusion. 결론. Conclusion.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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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은 그랑프리에요. 그랑프리. 그랜드프라이드라는. 그랜드프라이드라는. 그랜드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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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대상이 넘버원 어워드 상을 call. 대상이라고요. 대상. 대상을 받다. 대상을 받아요. 대상.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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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은? 이불. 블랭켓. 블랭켓. 이불. 이불을 뒤집어 쓰다. 뒤집어 쓰다. 뒤집어 쓰다는 이불을 hide under. 이게 뒤집어 쓰다 이불을 머리에 써요 이게 뒤집어 쓰다 이불을 뒤집어 쓰다 말레이시아는 더워서 이불을 잘 안 써요 한국은 추울 때 이불을 뒤집어 써요 제도 어려운 말 많이 나오네요 제도 제도는 폴리시 폴리시 제도 폴리시 뭐 내셔널 폴리시 무슨 폴리시 제도 철학 철학 필로소피 철학 철학 후회 후회가 돼요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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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해요 그때 그걸 먹었어야 했는데 못 먹었어요 그래서 후회가 돼요 후회하다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돌아다녀요 하면 워크 아라운드 행 아라운드 돌아다녀요 북키피 땅 돌아다녀요 시내 시내는 다운타운 시내를 돌아다녀요 어디 돌아다녀요 머리를 기르다 머리를 기르다 머리를 기르다 소셜 프로블룸 사회문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소셜 프로블룸 그렇죠 결론 컨클루전 대상 그람프리 대상을 받다 대상을 받아요 받다 받아요 이불 블랭킷을 뒤집어 쓰다 침대 침대는 배두고 침대 침대에 이불이 있죠 이불 하고 킬로우 킬로우는 킬로우 배개라고요 배개 배개가 킬로우 배개 아 잠깐만요 배개 개 틀렸네 배개 킬로우 이탈씨는 어떤 배개를 좋아해요 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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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가 많이 있죠 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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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러 하이필러 높은 배개 소프트한 배개 딱딱한 배개 딱딱한 배개 딱딱한 배개 하면은 이거는 하드 높은 배개 하이 낮은 배개 저는 낮은 배개를 좋아요 저는 낮고 부드러운 배개 낮고 부드러운 배개 낮고 부드러운 배개 목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낮은 배개 저는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은 배개를 좋아하고 킬로우 아크미 어떤거요? 아크미 걱정 딱딱 에이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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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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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없지? 에이켈이 에이켈이 킬로우 아 아 아 이거네요 이거예요? appears 어 이거 이름 뭐라고 하다가 이름이 있었는데 에이온 많이 있어요 메모리폼 이런거 있죠 베개, 이불, 블랭킷, 침대, 제도, 폴리티, 철학, 필로소피, 철학에 관심이 많아요 후회, 후회가 되요 후회하다 마지막은 히데아씨 저 사진은 뭐에요? 아 이게 라이스 스트로우? 네 이거는 뭐 먹을 때 사용해요? 커피 먹을 때 사용해요? 네 커피 먹을 때 주스 커피, 아티 리프, 커피빈, 저는 안좋아요 아 네 안좋아요 안좋을 것 같아요 그 맛이 체인지 바뀔 것 같아요 이거를 넣으면 근데 쌀, 라이스, 쌀빨대 한국에 저게 있나? 쌀빨대 있네요 있기는 라이스 스트로우가 있어요 마지막 다투다, 다퉈요 다투다는 이거는 싸우다 하고 같아요 싸우다 싸우다는 뭐에요? 싸우다 싸우다 다투다 반대하다 반대에요 반대해요. 저 싫어요 할 때 반대하다. 비다. 비어요. 엠티. 비다 플러스 컵. 엠티 컵 하면? 빈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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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다 잔. 빈잔. 빈잔. 빈컵. 한국에서 한국 코리안 스타일로 술을 마실 때 빈잔이 되면 옆사람이 술을 빌. 옆사람이 술을 채워요. 술을 마시면 코리안 스타일로 술을 마시면 술이 엠티 비어요 하면 옆사람이 술을 채워요. 그래서 입 안 채우면 안 채우면 그 사람은 베들러 운이 나빠요. 운이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마실 때 항상 옆사람을 봐요. 옆사람을 보고 빨리 채워야 돼요. 빨리 빨리. 계속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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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시죠. 채우다. 비다. 비다 하면 엠티. 긴 강의실 하면 엠티 렉쳐 룸. 쓰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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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쓰러져요. 사람이 쓰러져요. 응원하다. 화이팅. 한국 사람들은 응원할 때 항상 화이팅이라고 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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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토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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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해요. 텔레비전에서 토론 프로그램도 많이 있죠 한국에 아주 유명한 토론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백분토론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아주 유명한 TV 토론 프로그램이에요 백분토론 백분토론은 몇 분 할까요? 몇 분? 몇 분? How much time? 백분토론 하면? 이 TV 토론 프로그램 이름이 백분토론이에요 백분토론 그러면 얼마나 오래 토론을 해요? 백분하죠 백분 100분 100분 1시간 40분 백분이죠 백분 그래서 온리 백분만 토론해요 백분 백분 토론하고 피니쉬 끝나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름이 백분 토론이에요 아주 아주 유명한 토론 TV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화해하다는 뭐 레콘사일 레콘사일 그래서 처음에는 싸워요 싸운 다음에 이제 화해해요 관계없다 doesn't matter doesn't matter 도 있고 뭐 no 관계는 뭐예요? 관계없어요 I don't care 이것도 뭐 관계없다 몰래 몰래 시크릿 비밀 시크릿 인 시크릿 인 시크릿 몰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하고 몰래 몰래? 뭘 해요?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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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요? What are you doing? 시크릿 공부해요 몰래 공부해요? 몰래 공부해요? 왜 몰래 공부해요? 몰래? 먹어요 몰래 라면을 먹어요 몰래 아이크림을 먹어요 몰래 누구를 만나요 몰래 뭘 해요 몰래 공부해요 몰래 공부해요 하면 좀 이상하죠 몰래 네 준비 결혼 결혼 제안 몰래? 아 몰래 결혼을 준비해요 프러포즈 준비해요 아 몰래 프러포즈를 준비해요 아 멋있는 사람은 몰래 프러포즈 준비하죠 그래서 서프라이즈 아 몰래 파티 생일 파티도 준비하네요 몰래 생일 파티 준비해요 서프라이즈 하죠 무엇보다도 Above all above all above all more than anything else 무엇보다도 포홀히 하다, 포홀히 해요 하면 네글렉 네글렉 Not pay attention 할 때 포홀히 하다 포홀히 해요 네 그래서 아, pay attention 하면 신경 쓰다 신경 쓰다, 신경을 써요 하면 pay attention이고 신경을 안 써요 하면 이게 소홀히 하다 소홀히 하다, 신경을 안 써요 공부에 소홀히 해요 아니면 친구한테 소홀히 해요 소홀히 하다 네 그래서 다투다 하면 fight, argue 안 대하다, opposed 비다, empty 비다, 비어요, 비었어요 빈 강의실 쓰러지다, fall down 응원하다, support, cheer 코로나다, discussion 화해하다, reconcile 관계없다, no relation no relationship, 관계없어요 몰래, in script 무엇보다도 more than anything else 도리하다, neglect not pay attention 네 여기까지 그래머가 다 있었구요 그리고 그래머 넘버 1 보면 텍스트북 118페이지 118페이지 여기는 아쏘 던 예요 아쏘 던 여기 리타하고 히다야 한번 읽어볼까요 리타 네 오랜만에 학교에 와보니까 학교가 많이 바뀌었네요 맞아요 그런데 졸업 졸업사진을 찍었던 곳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오랜만에 애프터 롱타임 학교에 와보니까 학교가 많이 체인지 바뀌었네요 맞아요 코렉 그런데 졸업사진 이 그래드 픽처 포토를 찍었던 곳 찍었던 이 플레이스 는 하나도 안 변했네요 노 체인지 이 플레이스 는 노 체인지 사진을 찍다 플러스 곧 하면 찍었던 곳 아쏘 던 던 던 던 던 졸업사진 몇 번 찍어요 졸업사진 졸업사진 몇 번 사진을 찍어요 보통 한 번이죠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또 찍어요 는 아니고 그때 한 번 찍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스텐 아쏘던 아쏘던 나운 하면 보통 한 번 아니면 스페셜 타인 아쏘던 가다 하면 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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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갔던 곧 갔던 곧이 뭐예요 곧 곧 곧 미스 미스 플레이스 갔던 플레이스 갔던 도서관 갔던 백화점 갔던 싱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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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온리 원 타임 온리 원 타임 온리 원 타임 온리 원 타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갔던 극장이 너무 좋았어요 한 번 갔어요 한 번 갔던 한 번 먹다 하면 먹던 아니에요 먹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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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라면 먹던 음식 먹던 뭐 뭔가 근데 이 라면은 몇 번 먹었어요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많이 먹었어요 하면 먹던 라면이에요 제가 많이 먹던 라면 이고 먹던 은 온리 원 타임 온리 원 타임 온리 원 타임 온리 원 타임 그래서 제가 피냉에서 먹었던 라면이 아주 맛있었어요 피냉에서 옛날에 한 번 먹었어요 피냉에서 먹었던 라면 아니면 뭐 혼자 먹었던 라면 내 친구하고 먹었던 라면 어더스텐 온리 원 타임 오 스페셜 라면 베리 스페셜 할 때 앗었던 that many times 마시다 엘 마셨던 마셨던 주스 주스 마셨던 술 마셨던 커피 음료 그때 옛날에 키쉬 하고 어디에서 마셨던 술, 어디에서 마셨던 주스, 그런데 only one time, 한번, 하다, 했던, 그때 했던 게임, 했던 일, 했던 공부, 듣다, 들었던 음악, 들었던 노래, 그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 언제 들었던, 한번 들었던 노래, 음악, 들었던, 들었던, 노래. 이것이 뭐야? ства단 평지, 썼던 편지, 썼던 다이어리 일기 그런데 쓰다는 뜻이 많아요 쓰다. 쓰다는 무슨 쓰다미? 라잇 썼던 안경, 안경, 스카프, 모자, 이거는 쓰다. 썼던 모자가 너무 좋았어요. 썼던 모자. 넘버원은 유스예요. 옛날에 썼던 핸드폰, 썼던 아이패드, 썼던 아이템, 썼던 유스예요. 유스로 제일 많이 해요. 넘버원이 유스예요. 쓰다 할 때는. 무슨 핸드폰 써요? 아이패드 써요? 아이폰 써요? 썼던. 만들다. 만들었던. 만들었던 음식. 만들었던. 만들었던 빵. 부르다. 불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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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 불러요. 불렀던 노래. 불렀던 K-POP. 불렀던. 그래서 이 아 썼던. 파스텐 플러스 던 하면은 only one time or special time. 특별한 시간. special. 그래서 제가 신라면, 신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신라면. 신라면. 신라면이 아주 맛있었어요. 신라면은 많이 먹었지만 only, 물라카에서는 first time이에요. 물라카에서는. 그래서 물라카에서 먹었던 신라면. 물라카에서 입었던 옷. 물라카에서 봤던 영화. only one time. 영화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물라카에서는 only one time. 그 때에는 아 썼던 이라고 해요. 아 썼던. 그래서 저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저 사람, that person. 저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Do you know? Okay. 킷 읽어볼까요? No.1 B. 지난번 파티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Last party에서 만났던 사람. 그때 한 번 만났어요. 사람인데 I forgot his name.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났던. And No.2,3,4는 한 번 써보세요. This is right now. No.2,3,4,5. 1. 한 번 써보세요. 만나다 하면 만났 rubbish. 만났다 하면 만났던. . ittä 감사합니다. 넘버 2, 3, 4, 5 혹시 몇 번이 어려워요? 어렵지 몇 번? 몇 번이 어려워요? 없어요? 다 쉬워요? 다 쉬워요? 네 쉬워요 좋아요 오케이 잘해요 피다야씨도 괜찮아요? 일단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짜 자신이 없어요? no confidence 말에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2번은 파마를 하다 파마를 하다 파마는 펌이죠? 파마 파마를 하다 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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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은 먹다, 5번은 듣다, 듣다 오케이 해볼까요? 시다약 2번, 이 근처에, around here, 괜찮은 미용실이 있다고 했지요? 네, 제가 한 달 전에 파마를 했던 곳인데, 아주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 달 전에 파마를 했던 곳, 한 달 전에 했으니까 only one time이죠 파마를 했던 곳인데, 아주 좋아요 한번 try to go 가보세요 리타씨 옷 새로 샀어요? 아니요, 친구 결혼식 때 한번 입었던 옷이에요 한번 입었어요, 한번 입었던 옷, many times은 못 입죠 그때 한번 입었던 옷이에요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킷? 제가 먹었던 음식 중에서, 삼계탕이 제일 맛있었어요 제가 먹었던 음식 중에서, among the food 중에서, 삼계탕이 most delicious, 제일 맛있었어요 한국 노래 CD 하나, please recommend, 추천해주세요 이건 제가 지난 봄에 여행 갈 때, 들었던 노래 CD인데, 정말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 제가 지난 봄, Last Spring, 봄에 여행 갈 때, 들었던 한국 노래 CD인데, 정말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스페셜 타임 할 때는, Past 10, After Done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넘버 2는 이제 Done, Done은 Many times, 여러 번 할 때는 Done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안녕히 주무세요 Good nigh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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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